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여러가지 돈까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은때문에 먹었지만, 불닭볶음면을 먹는데,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서 먹은때문에 먹었지만, 저는 못때문에 먹은때문에 먹은때문에 먹었어. 저는 라면이 너무 맛있게 먹었지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콜라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워지지 않나요 매워서 땀을 흘리는게 아니라 비와서 너무 습해서 먹방할때는 제가 에어컨을 끄거든요 너무 습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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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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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고소한 맛 너무 좋아요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봤구요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